뭐? 고춧가루 아이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시험이에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친구들의 생각 들어보십시오 täter 누나 강아지 아껴 소리도 만일 이리와 바리는 아줌마 바리랑 바르는 왜 이렇게 싫지 않나? 어휴, 하이 싹 아프지 않았어 응 오렌지 물었던 censorship 해 좀 더 재미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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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트 맛있다 소금 아직 안 섞었잖아 새탕 뿌려먹을래 먹을거야 대단이 있었구나 판 거 먹기 전은 계란으로 속을 달려줘야 된다 불렀어 일단 먹어봐 그러면 이게 원래 예리니까 أنا 여기 맵다고 Karo 무 développ 먹어봐. 언니끼도 안 달거든?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. 아, 매워. 하얀 김치 그냥. 아, 이제 언니꺼 먹어봐라. 이거랑 비교가 안 돼, 이거 거의. 근데, 소금을 줘야 돼. 먹어, 이제. 네. 편의점 가가지고 사면 돼? 알았어, perman. 편의점 가가지고, 요즘 비락시켜서 뭐 그래. 비락시켜. Instead of eating. 고춧가루 쌀가루 흥끄러가 안 해! 흥끄러가 안 해! 만약 내가 저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도둑이라고 할 때 자네가 도둑을 있으면 도둑을 해주면 그 사람이 쌀을 받아올려야지 그러면 도대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그 쌀 제가 가져야지 도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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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언니 예언니 새우 좋아 흐흐흐흐흐 발렸네 여기 상에 있는 거 봤어 응 예언니 새우 먹을 거야 이거 밖에 안 먹어? 너 가위 가지러 가야 된다며 네 하하하 한 명이 다 먹으러 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밥 못 먹었어 하하하하 이거 먹을 수 있는지 아아아 으아악 죄송해 흐흑흐흑흫흫흐흫흫 그래? 이거 뭔데? 라퍼링으로 쭉 수영 잘해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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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너 이거 쓰고 싶은 거니? 잘 했는데 들어왔다 해 adva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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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엄마도 왜 이렇게 안 먹어봤어? 아니, 먹어봤는데? 그럼 맛있어? 응. 더 맛있어? 키워미 따라 다르기? 아니, 엄마한텐 맛있냐고. 응. 괜찮은데? 나도 한번 물어볼래. 응, i 팬이. 좌우 umm. 후춤 아, 치워. 너ued가지, 호우ES, 혹시, CHANISH 여기있는 맛 mismo, clarification. 미소, 감사합니다.